Q. 안지현 선수의 6번 아이언으로 티샷 일단 왼쪽에는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핀보다 조금만 오른쪽을 공략을 한다면 충분히 버디도 노려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Q. 안지현 선수의 6번 아이언으로 티샷이었는데 Q. 안지현, 완벽한 버디 찬스 Q. 안지현 선수가 한타 줄이면서 8온 더파가 됐는데요 Q. 연속 버디 초반 흐름이 좋습니다 Q. 선두 그룹과는 3타 차 Q. 이곳 스워드 컨트리 클럽에서 여러 해 플레이를 해봤기 때문에 코스를 잘 파악하고 있지만 Q. 참 희한하게도 1라운드 때는 우리가 핀보다 뒤쪽으로 가는 샷을 많이 봤잖아요 Q. 어제 2라운드부터는 특히나 선수들이 핀보다는 짧게 치는 공략에 더욱더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Q. 또 오늘은 또 스핀까지 더 잘 받아주니까 선수들이 이 부분을 정말 집중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Q.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박민지 선수도 미스를 하더라도 짧게 치는 것만 어제 생각을 했다 Q. 안지현의 버디 펀 Q. 안지현 선수가 9온 더파가 됐고요 Q. 안지현 선수가 9온 더파가 됐고요 Q. 다음 한 차례에 실수도 없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Q. 안지현 선수 핀 왼쪽 Q. 안지현 선수 핀 왼쪽 Q. 버디 들어갑니다 Q. 안지현 선수 핀 왼쪽 Q. 안지현 선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Q. 버디 4개째 Q. 오늘 데일리 베스트를 기록하고 있네요 Q. 안지현 선수 핀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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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. 안지현 선수 핀 왼쪽